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들 중에 있으리라. 그 말씀은 이 자리에 이미 이루어졌고 2000년 전 주님 육신으로 이 땅 계실 때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주님 일대일로 만져주옵소서. 병든 육체는 다 고쳐주소서. 암병도 떨어지게 하여 주시오. 관절념도 낫게 하여 주시오. 진통 콕콕 쑤시는 것도 싹 사라지게 하여 주시오.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진진자들은 다 풀어주시고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먹 억지시고 주님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앞뒤로 다시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입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니. 오 신실하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켜보지 이 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신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 내 너를 떠나보았 주의 손길 안 미친 전혀 두 손을 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켜요 이 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 약속하셨던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전 남미 아프리카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북미, 캐나다 다 축복합니다 유럽을 축복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 중국에 특별히 지하교회 성도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한 번 따라서 하십니다 주여 풀어주세요 빨리 우리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해방시켜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두 손들과 함께 오늘은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알자로부터 시작해서 장세기 1장부터 2장을 거쳐서 전학과 3장을 거쳐서 가인과 아벨을 거쳐서 또 우리가 생육본성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우리는 노아의 홍수까지 왔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속에서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축복하신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생육하라 그랬습니다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사람을 축복하신 것이죠 그와 똑같은 축복이 오늘 예배에 임하기를 바라 그러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자 2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시시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보라고 그 다음에 28절 보라고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대헌장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이 축복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신 뒤에 이 안에 모든 축복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 다음에 세 가지 다스리라 근데 공중의 새를 다스리라 또 짐승을 다스리라 물고기를 다스리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누리는 모든 축복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이 안에 물질의 축복도 있고 인권의 축복도 있고 영권의 축복도 있고 이것만 가지고 나중에 내가 이제 설교를 다시 할 테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축복이 다른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지어다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된 이 축복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축복받은 성로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죠 그런 모든 받은 축복 뭐 모세 뭐 선지자 모든 축복은 바로 요한에 다 들어가 있다고 여기에 요약된 거 요약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이 다 주인공이 될 지어다 그러나 이 축복은 선악관을 따먹음으로써 다 잃어버렸어요 선악관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렇다가 드디어 오늘의 말씀인 자 이제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대가 됐는데 노아가 홍수가 나서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40일 동안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선악관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창세기 1장 28절 이 축복의 역사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온 노아에게 그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대헌장은 타락한 후에도 사람이 받을 수 있구나 믿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문장의 구성이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보시면 학질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그러면 구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구장 1절 장세기 구장 1절입니다 이 문장과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야 1장의 장세기 1장 28절은 타락하기 전이고 선악과 다 먹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 타락한 후에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로부터는 10대입니다 10대 성경은 10대 단위로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노아로부터 또 10대 후에 일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10대가 큰 사건들이 일으키는데 그런 비교 한번 해볼 거예요 비교 구장 1절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에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부치웠습니다 아멘 감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축복을 그 후에도 받을 수 있구나 이해되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공중의 새 땅의 짐승 물고기를 다스려라 요와 같은 똑같은 박스에 들은 요 말씀이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노아에게 노아의 여덟 식구에게 요 문장이 똑같이 나온 거야 이거는 타락한 후에인데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도 이제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과 저도 타락한 후에 태어났고 우리가 죄졌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데도 타락하기 전에의 축복을 오늘 이 시간도 받을 수 있다 아멘 그것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잘 오신 거예요 잘 왔어요 못 왔어요 그럼 김치국을 한 그릇 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치국을 한 그릇 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치국을 한 그릇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축복해요 너 오늘 자랐다 해봐 앞뒤로 해봐요 참 자랐다 그래 참 자랐다 아멘 아니 선악과 따먹기 전에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한다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 있냐고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이 어두워서 성경의 눈이 가려졌어 이런 엄청난 축복이 우리 앞에 와 있는데도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못 만들고 죽을 때까지 축복의 냄새도 못 받고 죽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잘 왔다 이거야 왜? 여러분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하신 그 자리에 지금 여기 와 있다 내가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마디 들으면 열마디 백마디 깨달아 알지하다 아멘 주님의 손길이여 손격 준비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 밑에 내둠본다 광명 찾아 놀라운 손길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나에게 제 생명 받았다 놀라 나 찬양의 여행 우선 높이 들고 오 주 그를 놓은 주 손길 오 은혜로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제 생명 받았네 놀라운 나 찬양의 여행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나에게 제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의 여행 나 찬양의 여행 영원 우선 높이 들고 오 주 그를 놓은 주 말씀 아멘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제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의 여행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갇힌 자 해방되어 놀라운 놀라운 보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놀라운 은혜 제 생명 받았어 나 찬양의 여행 영원 우선 높이 들고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아버지 주님의 보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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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은혜 나에게 제 생명 받았네 찬양의 여행 모든 맘 빈입니다 모든 맘 빈 그라한 주님의 찬양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 손이 높이 찬양해 우리 주 예수님 오자 옆사람하고 찬절하시고 찬양의 주 할렐루야 찬양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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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의 소총 할렐루야 아멘 시학교의식으로 저짜배 할렐루야 저짜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저짜배 할렐루야 저짜배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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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가 내가 하나의 내가 하나의 모든 모든 백성의 백성의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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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구멍 주이라고 사녀들은 예언하 청년들은 항상 아비들은 두 몰골이라 주의 영기만 자녀들은 예언한 청년들은 환자 아비들은 두 몰골이라 주의 영기만 청년들은 청년들은 일하소서 청년들은 청년들은 우리의 일 청년들은 일하소서 청년들은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임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임하여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입니다 예배 끝났어 끝났어 축도하고 집에 가자고 다 왔는데 뭐 이제 다 끝났는데 뭐 지저분하게 설교 뭐 따라야 하냐 성령이 직접 다 문질러 버렸어 내가 할 일이 없게 생겼어 성령님이 나보다 먼저 빨리 다 일해라 그래도 또 나는 또 해야지 그니까 지금까지 말씀한 것을 정돈하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뒤에 최초로 주신 축복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근데 요와 같은 똑같은 축복이 타락 후에 아담으로부터 10대 후에 태어난 노아에게 그대로 임했다고 그 노아는 어떻게 타락하기 전에 임했던 이 축복의 대헌장을 노아의 여덟 식구가 왜 받았을까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이 방주의 비밀이 큰 거야 믿습니까?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타락하기 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 의리에게 임했다면 요 방주의 비밀이 큰 사건이란 말이야 믿습니까? 그러면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서 뭘 하다 나왔을까 고스톱을 치다 나왔을까 빈대떡을 구워 먹다 나왔을까 뭘 하다 나왔을까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역시 구약은 신약이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서 뭐 하다 나왔느냐 뭐 공기놀이 했느냐 새새새 했느냐 새새새 아침바람 춤바람 그거 하고 나왔냐 도대체 뭐 하다 나왔냐 이거야 그런데 노아가 들어갔다 거기 방주 속에서 했다 나온 사건이 베드로 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 전서 제 3장을 넘겨보시면 방주 속에서 노아가 해고인 날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자 읽어보시면 제 3장입니다 3장 다 차이셨어요 그러면 제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이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또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심이라 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렇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뿐이니 겨우 8명이라 또 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노아의 여덟 식구가 방주 속에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뭘 하고 나오느냐 하면 세례를 받고 나왔더니 믿습니까? 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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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2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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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뿐이니 또 겨우 8명이라 8명인데 광주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8명인데 뭘 하고 나왔느냐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한마디로 세례받고 나왔다는 것 뭐 받고 나왔어요 나는 세례 받았는데 왜 나는 노아같이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계급장 올라가는 줄 알고 교회 나온 지 1년 되면 세례 받으세요 그러면 그냥 세례 목사님이 물 찍어가지고 여러분 대가리에다 바르는 거 그게 세례인 줄 아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 세례 속에는요 일곱 가지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세례를 통하여 복음의 7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이 연합 그래서 연합 요거는 또 어디 있느냐 하면 로마서 6장에 있어요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도대체 노아가 방조 속에서 뭐하고 나왔느냐 이거야 6장 1절 시시 시작 또 또 또 5절 시작 5절 시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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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로 이루어졌던 그리스도와 일곱 가지 연합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질 적 이게 성경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 연합이 뭐냐 첫째 연합, 세례는 일곱 가지 연합이요 첫째 연합이 뭐냐 하면 탄생의 연합이요 탄생의 연합 자, 탄생의 연합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원래 하나님의 분체예요 창세기 1장의 빛이 뭐하나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요? 예수야 예수 할렐루야 그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신 분이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만물이 그로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었나 요한복음 1장이 뭐라고 말하나 태초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단 하나도 몇 개도 단 하나도 예수 없이 되어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여 믿습니까?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과정과 우리가 태어난 과정은 같다 달르다 전혀 달라요 우리는 다 부정 모열로 태어나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둘이 사랑놀이 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야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여인의 후손이야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했지 남자 없이 태어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을 뭐라 그러냐 여인의 후손이라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요 여자가 낳아도 원래 그 씨는 남자시란 말이요 그래서 여자가 얘를 열을 놔도 열 명을 놔도 그 애들한테 성을 붙일 때는 엄마 성을 붙여요 아빠 성을 붙여요 왜 그럴까? 왜? 이거 언제 유엔 총회에서 국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건 창조의 원리여 그게 뭐냐면 여자는요 그냥 낳기만 하고 여자가 낳는 그 속에 뱃속에 드는 그 생명은 남자의 씨인 거예요 남자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그러죠 여자는 바치고 남자는 씨라 그러잖아 나 혼자만 들었나 왜 얼굴이 따끈따끈하게 왜 아면도 안 하고 나냐 여자는요 애를 백명을 놔도 지 새끼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가 증명해? 성, 성, 성 그런데 요즘은 젠든지 젤인지 별누 발짝 들어가지고 세상에요 미쳤어 미쳤어 말세가 돼가지고 여자가 애를요 내먹나면요 성을 둘씩 둘씩 붙이다 그래요 이게 본정신입니까 이거지 본정신이야 그래서 주님 오실날이 멀지 않았어 여러분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요 젠든지 찐덩이냐 여자들 뭐 여성해방 여성해방은 그렇게 여성해방하는 게 아니야 에이 정말 이 소리를 또 하려면 또 설교를 또 못하겠다 정신 나가주 말이야 이 성은요 남자 여자는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낮은 게 아니라 좋아요 좋아 한 몸이라고 했잖아 한 몸 뭐라고요? 둘인데 한 몸이라고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몸이라고 그런데 세상에 애를 낳으면 애를 말이야 여자들이 애 낳아가지고 자기 여자성을 붙이려고 덤비면 돼 안돼 이게 말세가 돼가지고요 주님 오실날이 가까워졌어 별 발강을 타더러 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내가 아마 순교를 당할지도 모르죠 미국이야 그렇든 말든 유럽이야 한들말든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겠다 실제로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그런 짓 하면 안돼요 알았죠? 알았어요 몰랐어 에이 정말 나 참 또 설교를 못하겠네 또 좋아요 다음에 나 아주 또 설명할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 혼자만 뭐라 그러냐 여인의 후손이라 그래요 그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것도 모르지 또 그렇지 모르니까 내가 필요해 장세기 3장 15절이라고 장세기 3장 15절 요한봉금 3장 15절이 아니고 장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 한 번 읽어봐요 내 김겸에 한 번 읽어봐요 시시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성경의 문장대로 그대로 읽으면 여인의 후손은 그러면 꼭 가인과 아벨의 자식으로 보여요 성경이 흘러가는 대로 보면 그런데 여기서 여인의 후손은 가인과 아벨이 아니고 이것을 개시의 왕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래서 바울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최초로 이만을 딱 잡아냈어요 제일 먼저 잡아낸 사람이 바울이오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여기서 여인의 후손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남자의 후손이고 4장 4절 읽어보시면 시작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예수라는 것을 갈라디아 4장 4절에 가서 알게 된 거야 이해 됐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혼자만 이 땅에 유일하게 창조 이후로 여자가 혼자서 낳은 아들이야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이해 됐어요? 예수님은요 원죄가 없는 거예요 남자의 피를 아담의 피를 받지 않았어요 아담의 계통에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혼자만 혼자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오신 분이 예수다 이거 예수 이해 됐어요? 확실히 됐으면 아멘 두 손을 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육체의 옷을 빌려서 마리아의 옷을 빌려서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그 과정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갈리 나사렛에서 사는 나사렛에서 사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해 되시다면 누가 보곤에 보면 1장에 보면요 나타났어요 마리아여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do not fear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대요 오늘날도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가브리엘 천사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더 센 천사인 미가엘 천사의 도움도 여러분이 요청하십시오 let us ask for their help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너 속에 아직 결혼도 안 했어 마리아 결혼도 안 하고 처녀여 처녀 처녀인데 너의 속에 지금부터 아들이 하나 생겨 축복이여 화여 그때 마리아가요 그 말을 듣고 이게 천사가 아니라 사탄이지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애를 베어버리면 미혼모가 돼 미혼모 돌로 쳐서 죽여버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애를 먼저 가져 버리면 바람 피웠다 그래가지고 돈을 가지고 처죽해버렸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세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자 성경 읽어봐요 읽어보시면 그 앞에 한번 보시면 1장 6세 날에 6세 달에 한번 읽어봐요 시시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위세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 처녀의 이름은 누구라고? 마리아 들어가서 28절 시시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니고 생각하메 하하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라 마리아는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너가 내일부터 너는 애를 가진다 근데 이 애는 사람의 자식이 아니다 그 이름은요 그 이름은 뭐냐 예수가 될 텐데 이런 다윗의 위를 이은 아멘 태초의 상고라 그래 태초의 상고라 다른 말은 뭐냐 하나님이라 그래 하나님이 너 뱃속에 들어가서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거 감사해야 하네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읽어서 감사할지 몰라도 그 당시에 마리아는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세 조지는 거예요 신세 조져 이거 발견되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마리아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34절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겠습니까 그랬더니 35절에 천사가 마리아를 달래면서 야야야 너는 이건 창조 이후래 너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야 35절 시시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커르리라 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 뱃속에서 태어날 자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란 하나님의 아들이란 할렐루야 봐야 아멘은 안 다르잖아 이거 봐야 누구 신세를 초질라고 그것도 약혼한 사이인데 요셉하고 돌로 치워 죽여 돌로 쳐 죽여 그래서 마리아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뱃속에서 그 애를 낳게 했다고 하겠어 이게 다 바람피어서 낳았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뭐 오해와 누구를 뒤따벗어야 되고 확 고난이 와야 되고 극단적으로는 돌에 쳐서 맞아 죽어야 되고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수용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마리아를 다시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잘 보세요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 뭐 했다고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냐 야 정신 차려 봐 너 친척 엘리자벳 알지 그게 친척이란 말이야 친척 엘리자벳 알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야 엘리자벳 사가리아 사가리아 부인 엘리자벳 또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나이가 많아서까지 애를 못 가졌는데 속제절 날 지금 애를 가진 지가 6개월이 됐어 몇 개월이요? 자 6개월이야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엘리자벳의 배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아브라함이 90살에 살아가 90살에 이삭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주고 난 뒤에 그리고 여섯째 달 후에 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똑같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야 나타나서 6개월 전에 일어났던 엘리자벳 세례 요한이 태어난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야 보라 내 친족 엘리자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퇴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느니라 36절 읽어보시면 시시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자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퇴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여섯 달이 되었다 이거야 여섯 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그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이야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게 자연 법칙이야 그러나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은 기적은 기적이지만 세례 요한은 이건 성령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은 그 남편 사가리아하고 엘리자벳하고 부부 생활해서 태어난 거야 그래도 기적은 기적이야 나이가 많아서 얘를 못 낳았다가 나왔어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태어난과 세례 요한의 태어난 것은 같다 다르다 전혀 달라요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 태어난 얘기를 자꾸 하면서 마리아 속에 마음문을 열려고 마리아 속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말을 못하게 하려고 입에서 아멘을 유도하려고 그래서 자꾸 설명을 하는 거야 자꾸 아멘 일단은 마리아 뱃 속에 애가 생겨나기 전에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말씀을 받아들여야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도 세례 요한을 태어난 얘기를 자세히 해줬는데도 이 마리아가 마리아가 마문을 활짝 안 열고 자꾸 진송생송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두 번째 작업을 해요 뭐냐 구약 성경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을 그러니까 앞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간증을 설명했어 그래서 간증이 왜 필요하냐 하면 간증은 사람의 믿음을 키우게 만들어요 간증을 할 때도 멀리 있는 간증 보다가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간증을 해야 돼 우리 교회에 누가 있잖아 그 사람이 암이 낳았다고 사형 선고를 받는데 암이 낳았다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니까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의 간증을 해주면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간증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많은 간증을 들어보죠 들으면 믿음이 커진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 결정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요거는 요거는 아브라함 집에 사라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한 말이야 사라가 자꾸 따블따블를 하니까 사라가 자꾸 따블따블를 하니까 아이고 웃긴다 웃긴다 자꾸 이러니까 이 개 같은 일 딱 떨고 날게 해 따블따블를 하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왜 자꾸 말이 많아 그래서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비웃으면 돼 안 돼 그랬더니 이 말씀이 들어가서 사라 속에 이삭이가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와 똑같은 과정으로 마리아 배 속에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두 가지 작업을 했어요 하나는 감정력 뭐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딱 적용시켰어요 이 두 개를 딱 듣고 난 뒤에 마리아의 입에서 고백이 드디어 달라졌어요 38절 읽어봐요 시시시작 마리아가 바로 돼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창조 이후로 오늘까지 세상 중에서 이루어진 최고의 기적이 뭐냐 최고의 기적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기적이라기를 원해요 그 최고의 기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목동들에게 가서 그랬어요 빨리 저 마국간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난 걸 보라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 되리라 따라서 표적이 되리라 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표적이래요 표적 표적 예수님이 태어난 자체가 기적이에요 누가 보면 누가 보면 시시시 누가 보면 표적이 되리라 표적이 되리라 따라서 표적이 되리라 12절 읽어봐요 시시 시작 너희가 가서 광고에 쌓여 부유의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 후에는 나머지 기적은 그냥 뒤따라 오는 거야 고구마 캘때 말이야 고구마에 크악 순을 잡고 땡기면요 뒤에 고구마들이 줄줄줄 달려오는 것처럼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기적이 막 이어지는 거야 암병도 고쳐지고 아멘 아멘 자녀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고 물질의 기적도 일어나고 여러분은 기적 속에 살 수가 있어요 한나라 갈 때까지 한번 체험해 보실래요? 이 모든 기적의 순서는 뭐냐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아멘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 근데 들어가는 과정은요 다 똑같아요 이해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마리아가 처년되 결혼도 안 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한 가지의 세례 요원에 대한 간증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간증과 말씀 한 편의 간증과 한 편의 설교를 듣고 마리아 입에서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버티다가 마리아 입에서 말이 달랐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바뀐 거야 그 다음날부터 마리아의 배가 볼록볼록볼록볼록볼록 하늘은 하늘은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오늘 내가 더 큰 기적을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할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시킨 기적 보다가 더 큰 기적이 뭐냐면 여러분 속에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내 속에 어떻게 예수가 들어와요 그걸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리니까 오늘 여러분은 기적의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잘 들어보란 말이요 다시 정리할게요 마리아 배 속에 예수님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태어났죠 그걸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 창조 이후로 제일 큰 표적이야 이거는 홍해가 갈라지는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에요 표적인데 이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뭐냐 하면 여러분 속에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어떻게 들어올까 마리아의 과정과 똑같아 마리아가 한 편의 간증을 듣고 한 편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마리아 배 속에 버티다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다가 마리아가 입에서 말이 뒤집어졌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전에 말씀을 들을 때는 에이 참 목사님이 뻥치고 있네 어떻게 어떻게 여자가 스스로의 애를 알 수 있어 그 사이에 마리아가 어디 가서 딴짓을 했겠지 바람을 피웠겠지 이렇게 해석하는 놈이 누구냐 도울이요 도울 도울 그 개자식이 있다 이 소리야 그런데 도울 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수 없는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성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신격화 시키기 위하여 예수가 성령으로 태어났다 유대인들은 머리가 아주 좋으니까 유대인들 그 중에 열두 제자들이 특별히 그 중에 바울 바울 바울이 예수를 신격화 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성령을 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마리아 배 속에서 역사했던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 오늘 여러분 속에 역사해야 돼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기적이 일어나 성령이 여러분을 덮으시면 2000년 전에 마리아가 여자 처녀로서 혼자 애를 낳은 사건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어 없어요 그리고 애를 낳는 것은요 여인 중에서 가장 은밀한 사건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말이야 무슨 성생활을 해요 성은요 아주 은밀하게요 그냥 저녁에 마리아 이불 속에 들어가서 마리아 아무도 모르게 마리아 이렇게 이루어진 게 성이거든 그 2000년 전에 마리아가 뭔 짓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모르는데도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본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2000년 전에 마리아 배 속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퇴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의 치마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비밀을 확인도 안 해보고 여러분 증명도 안 해보고 마치 여러분이 본 것처럼 여러분이 믿는 거야 믿어요? 마리아 배 속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인퇴을 믿어요? 봤어? 봤어? 봤냐고? 확인해 봤어? Have you checked on it? 그런데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본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걸요 절대로 사람이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30년, 50년 다녀도 이 분에 대해서 아멘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왜 교회를 외우느냐 교양 강자들으로 와요 또 하나 하도 땡기 같은 일이 자기 부인이 가자 가자 안 가면 이혼해 이혼해 그러니깐요 여기에 강제로 끌려와서요 눈을 감았다 아휴 정말 왜 나를 여기 들어왔어 그래서 자기 마누라한테 포로로 끌려와죠 예배 자체가 중노동이야 옛날에 내 답심리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뭐냐면 우리 여기 수석 전사 김희숙 있죠? 여전사 수석 김희숙 남편이 이름도 이제 뭐였네 김희숙 네 신랑 이름 뭐야? 장모님 김성배 김성배장님 왔나? 김성배가 장로가 된 것은요 창조 이후로 김성배 being the elder after creation 지금 김성배요 이따가 여러분 한번 보라고 보통 못 듣게 생긴 게 아니에요 얼굴 생긴 자체가 좁다하게 생겨가지고 내 답심리에서 처음 개척할 때에 김희숙 제가 먼저 교회를 왔어 교회 와서 은사를 받았어 하늘삼에 갔다 놨더니 성경총만으로 하다가 은사를 방금도 받게 됐는데 예수한테 미친단 말이야 미치니까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말이야 교회 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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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려고 하루는요 남편을 전도하려고 저게요 김희숙이 자기 남편 생일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날 보고 목사님 한번만 자기 집에 신방으로 와달라 그때는 성도들도 숫자도 적어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그냥 가는 거지 갔더니요 세상에요 생일 잔치를 베풀어 놓고 거짓말 하는 거야 목사님이 당신을 위하여 생일 잔치를 해놨다 그래 사실 내가 한 게 아니거든 김희숙 제가 했거든 그래서 김성배가 퇴근해서 딱 들어오더니 문을 당해보니까 지 마늘하고 나하고 둘이 있거든 세상에 문을 탁 닫더니요 날 보고 여기 왜 왔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쫓겨왔어 아이고 참 그러니까 뭐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지 그 후에 김희숙은 저녁에 내 온 뒤에 뒤지도 얻어 맞아가지고요 주일 날 이렇게 뒤에 내가 인사할 때 그때는 뭐 성도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설교해놓고 일대일로 다 악수하면서 인사하는데 김희숙하고만 인사하려고 하면 파스 냄새가 이 내 코에 파스 냄새가 뭐냐면 신랑한테 맞은 거야 맞아서 여기 우리 교회 옛날에 초창기 멤버들은요 늘 파스를 이렇게 붙이고 다녔 왜냐하면 신랑들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왜냐하면 신랑들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파스 냄새만 나면 내 마음이 다가운지 몰라 제가 또 집에서 또 맞았구나 그런데 이제 예수가 지독하단 말이요 예수는요 한 번 사람 속에 들어가면요 누구도 못 이겨 때려도 안 돼 머리를 잡아둬도 안 돼 집에서 내쫓아도 안 돼 계속 하니까 또 그래도 못 이긴 게 뭐냐면 김희숙이 얘를 낳았거든 그러니까 남자들이고 얘는 누가 키우냐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 공격해서 2년쯤 돼서 교회를 처음 왔어요 김성배가 교회를 왔어요 오니까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 세상에 그때 개척교회 할 때는요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야 설교할 때요 계속 김성배만 쳐다보고 설교하는데 이 새끼는요 대가리를 탁 쳐봤고요 날 쳐다보지도 않아요 설교 다 끝난 데에 나가서 선생님 교회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소리를 짓는데 나 앞에서 정문 앞에서 오고 싶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짓려고 했어 그는 왜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연하고 싸우기 싫어서 할 수 없이 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 따라가면 일주일 내내 싸운데 일주일 내내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와줬대 전도도 끈덕지게 해야 돼요 한두 번 여기 가정을 구원 못 시키는 이 여자들은요 한두 번 그냥 여보 교회 가자고 안 가 자네나 갔다 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 가? 안 가오면 이혼해야 되고 이혼해 이래가지고 육신적으로 한 세상 살았던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시켜야 돼 책임이 있어 책임이 여자가 선악과 먼저 따먹었으니까 책임지고 구원시켜야 된단 말이야 알았지요? 알아서 몰라서 그래서 이제 막 김성배가 쏠리고 근데 주일날 아휴 차라리 오지 말지 앞에 앉아가서 대가리를 쳐박고 선생님 여기 국수 좀 드시고 하세요 내 눈을 딱 져고 하세요 아휴 무서워 무서워 그래서 나는 이게 전도하다가 성도를 국회하다 보면 도저히 저거는요 구원이 안되겠다 저거는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하나님이 택해놨다 포기한 사람이 있어 포기한 사람도 내가 완전 포기를 안 하는 것은 뭐냐면 김성배 때문에 포기한다 그런데 어느 날 김성배 속에 예수가 들어갔어 성령 세례를 받았어 붕회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요 완전히 천사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나중에요 김성배가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하루는 내가 설교하고 당회장실에 한 20년 전인가 내려갔더니 당회장실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야 아니 그때 장로가 아니고 집사인데 집사님 왜이려고 했지 학사님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까 목사님 그때 나를 전도하려고 생일 잔치 해놨는데 내가 그걸 발로 걷어찬 거에 대해서 다른 회개는 다 되는데 목사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생일 잔치 베푼 걸 내가 발로 걷어차고 목사님을 쫓아낸 거에 대해서 내가 회개가 안 됐어 그래서 돈 300만원을 가져와서 회개의 예물이라고 그러면서 돈 300만원을 가져와서 울고 있는 거야 울고 있어 음성 색깔이 달라져 눈빛도 달라져 이따가 김성배가 보내고 내려가 완전히 사람이요 이 얼굴에 그전에는 김성배가 아니안하고 비슷했어 그게 사실이요 아니안이가 지금 계속 남대 영상 올리면서 이번 주에는 뭐라고 하냐 정강훈이가 악령에 취해서 설교한다 사람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할 말이 따로 있지 정강훈은 악령에 이끌려서 설교한다 그 말 자체가 네가 악령에 끌렸다는 거야 창피한지도 모르냐 그 말을 할 때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다 너 말을 누가 동의하겠어 아니야 너 말을 누가 동의하겠냐 다 사람들이겠지 네가 악령에 이끌려지 이 자식아 이러지 너 교회 성도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해 이 위대하신 정강훈 목사가 말이야 악령에 이끌려 너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너 교회 성도들도 너 교회 성도들도 정신이 나갔지 그때요 김성대가 꼭 아니야 하고 비슷했더니 그런데요 이 악한 영이 빠져나가고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천사로 바뀌더라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났지 그 후에 이제 방언까지 받으니까요 사람 자체가 달라져요 사람 자체가 달라져요 우리의 변화에 포도주가 되는 거야 여러분도 근본이 바뀌어야 돼 근본이 아멘이십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 뱃속에만 예수님이 잉태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성령으로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잉태가 한다고 둘 다 기적이오 둘 다 표적인데 어느 게 더 큰 표적이냐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해서 잉태하여 낳는 표적도 큰 표적이지만 그거는 마리아는 그래도 천사라도 만났잖아 가브리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이 일어났지만 여러분들은 천사도 못 만났잖아 이 허물 많고 부족한 정가원 목사의 말을 믿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을 믿고 여러분들이 아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본정신이 아닌 거 여러분이 본정신이 여러분을 다 핵가닥 만들어서 누가 성령이 아주 여러분 자연스럽게 태연하게 아멘하잖아 다시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잉태한 사람이 예수 믿어요 확인해봤어 마리아 치마를 들춰봤어 마리아의 처녀막이 터졌는지 한번 들춰봤어 태어나지도 않았지 마리아의 처녀막이 터졌는지 여러분 확인도 확인도 안해봤지 어떻게 여자의 치마 속에 있는 비밀 은밀한 얘기를 마치 여러분은 다 확인해본 것처럼 태연하게 뭐라 아멘 그래요 이게 여러분이 미친 거야 미친 거야 누가 이렇게 미치겠어 성령이 아멘 이걸 가르켜 탄생의 연합 이라고 믿습니까 살아계신 주여 손벽 준비 믿습니다 역사야 주시옵소서 주여 주 하나님 덕생자 예수 날 위하 오시였네 헤매 모든 주여 다 사시고 꿈에서 부화하신 나의 구세들 사랑의 신조 나의 잠든 속 걱정 전혀 없어 사랑의 주대 간도 내 모든 삶의 내 기뻘 널 종만 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시 주의 사랑 참 기쁨 악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아요 사랑의 신조 나의 사랑의 소 안 걱정 전혀 없어 사랑의 신조 내 사랑의 신조 내 모든 삶의 기뻘 늘 척 만 하네 그 언젠가 일 나의 사랑의 나의 주의 나의 나의 사랑의 나의 사랑의 나의 찬송이 없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초대가 너가 내 모든 삶의 기법을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요 예수 내게 예수 내게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아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은사받아요 은사받아라 예수 내게요 예수 내게만 삼아주세요 은사받아라 예수 내게 예수 내게만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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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받아라 능사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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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받아요 능력받아라 예수 내게요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주님 예수 아버지 예수 내게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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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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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받아 능력받았네 축복받아요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에게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아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꽃 주여 내 마음 전부일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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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꽃 주님 얼마나 아름다울까 아하 사랑하는 우리의 꽃 내 마음 전부일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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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 예수 서로를 사랑 하세요 아버지 두 손을 높이 들고만 서로를 사랑 내 마음 전부일세 내 마음 전부일세 내 마음 전부일세 내 마음 전부일세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몰랐는데 애를 가졌지 않냐 그와 같이 너도 애를 낳을 수 있어 그래도 안 받아들니까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니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드디어 이 마리아가 설득을 당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 마리아 배 속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기가 얼만큼 힘드냐 돌에 맞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배를 내놓을 때까지는 순교적 정신을 순교적 정신을 만약에 처녀가 애를 가져봐요 맞아 죽어버려 돌에 처죽여 이 모든 것을 다 무릅쓰고 좋다 이거야 내가 주님이 내 배를 쓰시겠다 한다면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내가 주님께 내 배를 빌려드리겠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나님과 성령과 천사도 절대로 사람의 동의 없이는 사람 속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영접기도가 필요합니다 강제로 들어온 놈은 마귀만 강제로 들어와요 하나님은 강제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허락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돼요 아멘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머리싸움 하는 사람들 보면 교회 단위는 연조와 관계없이 교회를 30년 다년데도요 이 사실에 대해서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만 그런데 앞에 있는 목사도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가요 꼭 말이야 성도들 주머니 틀어서 밥 먹고 사는 줄 알아요 잘 들어야 돼요 예되시면 아멘 예되시면 아멘 난 보면요 참 인간들이 타락을 해도 경기도 의사 옆에 이동을 보라고요 정강훈이가 불법으로 성도들에게 헌금을 착취하여 그래서 지금 고발했어 정강훈을 조사해달라고 이동욱 야 이 개자식아 이동욱 내가 너하고 같은 수준인 줄 알아야 돼 너는 내가 살아온 생일을 니는 몰라도 한참 몰라 나는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시작할 때에 그 옛날에 집사람 시집올 때 해온 거 지금 반포 아파트가 60억이야 60억 그 모든 걸 다 팔아서 나는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는 벤이다빵에 말이야 벤이다빵에 한 평도 안 되는 말이야 내 키가 다 짧아서 키를 다 못 닿았다니 그때 한나가 다섯 살이야 다섯 살 강례상 옆에 벤이다로 막아낸 방에서 들어와서 내가 5년을 살았어 내가 답신리도 개척할 때는요 바깥에 이렇게 나가면 탁 부동산하는 아저씨 이 사람들이요 날 보고 자고 있냐 저기에 성자가 간다 이동욱 듣고 있냐 뭐 내가 성도들의 헌금을 강요해서 뭐 기독청 짓는다 해놓고 헌금을 뭐 정신 나갔죠 어제는 또 뭐라고 또 공격을 했냐면 에녹이하고 양머리하고 결혼식 할 때에 추기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전국에서 근데 이 추기금 들어온 것은 이걸 전부 다 에녹 메리의 성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구제하려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놨어요 추기금 들어온 것은 나도 한 푼도 안 쓰고 나 다 쟤들한테 줬어요 죽어 니들도 이거는 절대로 쓰지 말고 무료한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하기 위하여 에녹 메리 성교회를 만들었어요 지금 통장에 그 돈이 있고 일부는 지출이 됐어요 야 이동욱 네 그때 결혼할 때 추기금 들어온 거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뭐라고 뭐 아들하고 에녹이하고 메리를 해가지고 뭐 추기금을 사기쳤다고 정신나갔어요 추기금이요 거의 얼만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추기금이 거의 얼만큼 들어왔냐면 10억 가까이 들어왔어요 추기금 근데 왜 추기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냐 내가 30년 동안 전교도 영성을 목해자 하면서 목사님들의 아들들 결혼식에 내가 다 추기금 조수관 조수관 30년 쌓아 놓은 거 내가 다시 받은 거야 그거 네가 생각할 때는 무슨 뭐 협박에서 10억이 들어온 거 같지만 30년 내가 심은 거야 30년 심은 거 그래도 나는 그 돈 안 써 안 쓰고 내가 감방에 있을 때 텔레비에 거기 프로그램이 하나 나오는데요 애들이 엄마 아빠가 도망가고 말이야 특별히 말이야 외국인 베트남 여자들 와서 말이야 애 낳고 도망가고 근데 할머니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내 감방에서 그걸 보면서 울었어 야 하나님이 저거 뭐라고 날 감방에 넣었구나 이 세상에는 저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내가 애녹하고 메리한테 명령했어요 너 KBS 가서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모든 우려운 사람들을 명단을 달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무조건 너는 돈을 붙여라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지금 청신 나가는 소리야 그 다음에 또 기독청 짓는 걸 가지고 유혹해서 모금을 한다 우리는 모금을 하나도 안 해요 다 우리 교회 통장으로 헌금 들어가 헌금에다 다 쏘고 그 다음에 그 기독청 헌금도 이것도 내 통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대국본 김종대 목사님 통장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재정도 나는요 우리 교회 당회장이 아니에요 정시대 목사님이 당회장이에요 모든 통장은 정시대 목사님 앞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요 나는요 돈 관계 없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헌금 내서 목사님께 기도받은 거 어떻게 했냐고 그건 전부 다요 누가 다 되어 먹냐면요 남순애미가 다 되어 먹어요 남순애미가 아니라 남순이 남순이 또 뛰어먹었다 하니까 또 농담을 들게 남순이가 다 관리를 해 내가 정가훈이가 엄청난 사람인지 알아 너희들이 교회 때문에 재정 고발하기 전에 김용민이가 이미 열 번도 더 고발했어 김용민이 이미 열 번도 조사 다 받았어 난 도사 다 받고 종로 경찰서에 내가 재정 때문에 내가 한두 번 조사 받은 게 아니에요 너희는 뒷붙친 거야 이제 와서 뭐 고발하고 난리야 내가 이런 시대적인 일을 하면서 내가 그런 거 철저히 안 할 줄 알아 정신 나간 소리하고 I've already experienced this new scoundrels 내가 보면요 왜 내가 이만 하냐면 또 다른 놈들이 또 자꾸 귀찮게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고발을 해도 나는 거기에 조사도 받으러 안 가요 왜 이거는 나는 이 교회 당회장의 아이래니까 통장의 모든 게 다 정시대 앞으로 돼 있고 다 재정부 앞으로 돼 있고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머리가 짱문제 아냐 You think that I'm so unintelligent 참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갔어 근데 그러면 어? 이동 너 그러겠지 그럼 나한테 돈 5천만 원 준 거 그럼 뭘로 줬어? 니한테 준 거? 뭘로 준지 알아? 우리 교회는 정관에 어떻게 돼 있느냐 우리 교회에 여러분도 흥금하겠죠? 흥금하는 것 중에 11조 11조는 나한테 성교비로 도와줄 수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럼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왜 시민운동하는 사람 도와주냐 그러지 않고 이성희 변호사가요 우리 교회 정관을 공동에 내가 깜빵했을 때 다 해놨어 사랑제일 교회는 헌금을 애국단체를 지원한다 언론도 지원하고 이게 정관에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용민이가 고발했는데도 우리 교회 정관을 갖다 주니까 검찰들이 집에 가라고 이런 말을 내가 또 왜 해야 되냐고 왜 해야 되냐고 정신 나갔어 이성희 변호사님 유튜브에 이거 새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절대 사랑제일 교회 헌금에 대해서 고발하지 마 고발하면 고발하면 그 무거워 혐의 되는거죠 그렇지 바로 그 자식 깜빡 집어넣어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인간이 아무리 신앙이 나빠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영접된 사람은요 마지막 할 말이 따로 있어요 이런 말은 못하는거에요 안하는게 아니라 못해 왜? 그 속에 있는 예수가 그런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헬아니안처럼 정강훈이가 악령에 취해서 하고 있다 이 말은요 그 속에 예수가 있으면 그 말 할까 뭘까 나하고 감정적으로 싸움도 할 수 있고 나하고 다툴 수도 있고 혈기도 풀 수 있지만 마지막 할 말이 따로 있어요 뭐냐 내가 악령에 취했다 이 말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안이안하고 이 이동 너희들을 보면 예수님한테도 악령에 취했다고 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 예수를 발셀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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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통신같은 놈들 그렇다면 사람이 마지막 할 말은 뭐냐 그 속에 예수가 없다는 거야 예수가 있으면 절대로 그 말을 해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 말을 못해요 그 말을 못해요 거기 무슨 예수 비전 뭔 교회인가 그 저기 안이안 교회였다니 성도들 옆에 다 나오세요 당신 내 목사가 지금 매일같이 하루에 다섯 개 이상 올리는 걸 보고 그 내용을 보라고 그 교회 다니지 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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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바로 옆에 교회라고 우리 교회도 오지 말고 그 옆에 교회라고 옆에 교회라고 이런 참 도대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가 기본 복음의 첫 단추 안는 사람 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를 할 때는 본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속에 그날부터 예수가 좌정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곧 구원이야 구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였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 뒤에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면 다시 말씀드릴게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느냐 마리아가 뱃속에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언제 예수님을 잉태하냐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요기에 대하여 아멘을 할 때에 고개를 가지고 깨끗한 것 하면 글쎄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냐 이러면 예수가 안 들어가요 그러나 그 말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입에서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변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계속 경계심을 가지고 어찌하여 어떻게 저를 이러면 돼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봐요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가 들어갔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했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길어 문장이 기니까 딱 줄여서 하는 것을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입에서 아멘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입에서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체가 저주여 저주 그 자체가 저주라고 아멘이 풍성해야 돼 여러분도 모든 목사님들의 말에 선포해 아멘이 터져야 돼 아멘 그 아멘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마리아 배 속에서 예수님을 탄생시킨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밀어내는 말을 아멘을 밀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주여 절대 권정신을 못해요 허공에다 대고 허공에 눈에도 안 보이는데 주여 그걸 할 줄 알아 못해 성령이 밀어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요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나는 보았고 나는 들었어요 성격 준비 나는 들었어요 나는 보았고 나는 보았니 끝에 끝없는 주의 사랑 끝없는 주의 사랑 성령이 예수님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리아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잉태한 것 보다가 더 큰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여러분을 부러워한다고 예수님을 잉태하는 걸 나보다 더 세게 잉태했네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모든 기적은 그걸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기적은 그걸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기적은 병 고치는 기적, 물질의 기적, 자녀의 기적, 이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잉태하는 걸로부터 이걸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출발.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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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Let's give a round of applause for her, Jesus. 감사하죠, 감사해요. 마리아 뱃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 같은 표적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둘 다 똑같은 표적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속에 이루어진 표적이 더 큰 표적이에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Are you thankful for this?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자체가 초자연적이에요. 주여! 아무나 못 불러요. 절대 아무나 못 불러요. 주여라고 부를 때는요. 이미 여러분은 본정신이 아니에요. 성령에게 취한 거야. 성령이 사로잡혀서 주여라고 입에서 튀어나와요. 성령이 밀어올리는 거예요. 모든 기적은 그걸로부터 출발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주여를 한번 불러보실래요? 세게 불러볼래요? 이걸 가르켜 탄생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탄생의 연합.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를 세게 불러.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세게 한번 불러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모든 성들 중에 내 손이 제일 세게 한번 불러봐요.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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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미시! 주여! 아멘 예수님 예수님 아멘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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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들 불러 성령에 불러주시오 주님의 성령은 성령에 불러주시오 성령에 불러주시오 주님의 성령에 불러주시오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심을 감사합니다 마리아 뱃속에 일어난 통일한 기적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기적 시리즈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 첫 번째는 병든 육체를 고쳐주소 암을 고쳐주시옵소 모든 신경통도 고쳐주시옵소 각종 질병을 예술도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함을 받을지하다 병은 떠나 갈지하다 문제도 해결될지하다 기적이 일어날지하다 이번 한 주일도 계속 기적 행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감사의 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주님 역사에 아주 없어서 고치 오 주 예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 내가 주 사랑하니 주는 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주여 주는 나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 나의 하늘 나의 하늘 나의 하늘 나의 하늘 그 보리시옵소서 나의 상성인 나의 하늘 아래 나의 하늘 아래 그날 나의 여하 나의 하늘 아래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어요? 아멘 근데 기다려봐 입덧이 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요 입덧이 난다 내가 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주님이 막 증거를 일으켜요 아멘 한 3개월 지내면 배가 볼록 튀어나와요 기적이 일어난다 감사하지 감사해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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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렇게 1대1로 예수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멘 우리가 공동체 영성이 중요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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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왕국, 복음통일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1천만 조직을 하는 거예요 1천만 서명 조직을 하는데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설교 듣는 사람이 20만, 30만이 넘어요 지금 여러분이 다 듣고 계시고 또 지금 우리 교회 현장에 참여한 성도들이 또 수천 명이 돼요 그러면 한국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거든 아멘 그러면 1천만 서명이 되려면 10만 명이 100부장이 되면 돼요 10만 명이 한 사람당 100명씩만 서명하면 바로 이번 주 안에도 다 끝나버려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뭐냐 지금 이 예배에 들어와서 설교 듣는 사람이 한 주일 동안에 토요일까지 20만, 30만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설교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만 들으면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집에 있는 유튜브로 듣고 계시는 분 또 화요일 날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듣고 계시는 설교들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성들은 나하고 약속을 해야 돼요 두 손을 높이 들어봐요 두 손을 높이 들어봐요 나는 예수 한국 부검 통일을 위하여 1천만 서명 조직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먼저 백부장 100명씩의 서명을 꼭 완성해서 본부로 제출할 것을 하나님과 정강훈 목사 앞에 엄숙히 서약합니다 확실해요? 네 집에 유튜브 듣는 사람 내일 들을 사람도 빨리 서명해 성명해 자, 아멘 할 사람은 아멘하고 손 내려요 안 할 사람은 계속 들고 있어요 하기로 했죠?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달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혜택의 제1혜택자는 여러분이들 지상천국에 살 수 있어 예수 한국 부검 통일의 세상을 이루어보자 100% 예수 믿는 나라 만들어보자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가로 광고할 것은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을 관통하는 은사를 주었어요 이거는 이제 다 신학자들이고 다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정강훈 목사에게 성령을 관통하는 은사를 줬어요 이건 원로 목사님들이고 다 그렇게 해요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설교하는 것을 옛날에 내 감옥 가기 전에 가문에서는 200만 명이 들었다니까요 한 주일 동안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처음이요 200만 명이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나는 나 혼자 가지고 있기를 원치 않아요 한국교에 1,200만 지구촌에 있는 모든 동포들에게 이 말씀을 내가 다 나눠드리려고 해요 다 드리려고 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시리즈 속으로 설교를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여러분들만 들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렇게 하자고 뭐냐 다음 주에부터 이 교회 올 때는 한 주일 동안에 한 주일에 새로운 사람 10명씩을 보석해서 이 설교를 듣도록 듣도록 그렇게 계속 처음에는요 이 사탄이가 가로막기 때문에요 못 듣게 해요 아니 천강은 욕만 하고 앉아고 그런데 욕도 재미있어 틀어버리니까 욕도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꼬셔가지고 어쨌든 여기에 듣게 해야 돼 이래야 한국교회가 뒤집어져요 지금 이대로 가면요 한국교회 100% 망해요 내가 예언합니다 100% 망한다니까 제일 큰 사건은 뭐냐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성령 세례를 설교하대요 그 때문에 망한다니까 한국교회 망하게 돼 있다니까 성령 세례를 설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는 신당동에 있는 장학일 목사님 교회 예수마을교회 거기서 우리가 천만 조직 이 집회를 계속 이어서 갑니다 여러분 심심한 사람들은 글로 다 오시기를 바라고 서울이니까 또 여기 좋아요 앞으로는 코로나가 해제되기 때문에 장춘체육관도 잡았어 장춘체육관도 잡았고 그 다음에 인천 송도에 2만 명이 들어가는 아주 시설이 좋은 데 있어요 그것도 잡았어요 그것도 잡았어요 오살리 순봉 금식인도 잡았어요 여기 홍천에 가면 비발디파크 있어요 그것도 다 계약했어요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지만 나는요 교회를 팔아서도 해 예수 한국 복음통일이면 뭘 못하겠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다시 한번 3대 불이 대한민국에 떨어져야 돼 아주사의 불이 떨어져야 되고 평양의 불이 떨어져야 되고 웨일주의 불이 떨어져서 내가 집회를 해보니까 이미 벌써 오살리에서 집회한 후로부터 수원의 저 평택의 강의심호사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나한테 감이 오는 거야 이야 성령의 태풍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박태선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박태선이가요 나중에 교만해서 타락해서 일환이 됐는데 처음에 신유의 은사를 얼마나 세게 받았냐 박태선이가 처음에 해방 후에 복음운동을 한강백서장에 할 때는요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전문기자가요 그 박태선 장로의 집회 전문기자가 따라붙어 매일같이 보도했어요 오늘도 안전병이가 몇 사람이 일어났다 그 신문이 지금도 있어 지금 1940년대 판에 지금도 있다니까 그 신문이 그러니까 2000년 역사의 기록이요 기록 30만 명을 제일 먼저 조직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교만해가지고 나중에 이단이 됐는데 그때 초창기에 실수하고 이단이 됐을 때 그때 목사님들이 잘 잡아줬으면 될 테니 그 사람은 신학을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모형이 일어났는데 그 후로 내가 지금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성령 세대 집회가 그런 느낌이 오는 거야 그때는요 하늘산도 그랬어요 하늘산도요 막 그 이천성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야 하늘산 그냥 잣 나온 밑에만 가면 그냥 병이 나왔대니까 남한 것이 덮어져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대한민국이 완전히 뒤집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충군 박사님을 잠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이 박사님 오늘은요 문재인이가 이 자식이 이게 이제 내일 모레 대통령에 그만둘 놈이 김정은이하고 둘이 친서를 못 주고 받았다 그 친서 내용을 보니까 그 앞으로도 남한하고 북한하고 잘 협력을 하자 네가 이 자식이 대통령 그만두면 끝이지 이 자식아 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들려냐면 이 새끼가 간척짓을 계속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이게 지금 말년에 이미 끝났는데 저런 짓 하면 돼요 저거? 그런 짓 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제가 들은 정보 그리고 제가 분석한 정보로는 김정은은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북한에서는 명절이 4개가 있습니다 제일 큰 명절을 김일성 생일 4월 15일 그리고 두 번째 큰 명절이 2월 16일 2월 16일이 김정일이 생일입니다 그리고 9월 9일 10월 10일 10월 10일은 노동장 창건일 3대 명절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 4대 명절인데 1대 명절 2대 명절에 북한에서는 파티를 하는데 반드시 미국이 겁먹을 무기를 보여줍니다 이상한 무기들 갖고 와서 나 이거 있어 그런데 금년 4월 15일 날은 북한이 무기를 하나도 안 들고 나왔습니다 그 큰 파티를 하는데 그게 두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미국 항공모함이 동해바다 와 있었습니다 너 까불면 죽어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불어야 되는데 군인들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군인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총도 안 들고 서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그리고 2월 16일이 김정일이 생일인데 그때 주석단에 사람들이 쭉 섰는데 군복 입은 녀석이 한 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양복 입은 민간인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나 네 말을 안 들어 나 네 말을 안 들어 라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고 그런데 박사님 저기 김정은이가 이미 죽어서 없어졌다 그런 소문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나도요 저 텔레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김정은 있잖아요 얼굴이 막 다르죠 아니 저게 가짜인 걸 내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아니 완전히 달라 생긴 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번 비춰볼래요 혹시 김정은이 사진 나오면 한번 비춰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진짜같이 그 만들었는데도 얼굴 어디 있나 아니 위로 올려봐 아 여기 이거는 진짜같고 가만히 있어봐 다른 거 요즘 나오는 거 요즘 나오는 거 보면 완전히 가짜같아 얼굴도 약간 더 말랐고 그렇죠 그렇죠 몸이 홀쭉해진 친구들도 있고 김정은이 진짜 김정은이는 트럼프 만났던 김정은이 진짜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 그건 진짜예요 귀가 칼귀입니다 얘는 귀가 이제 부처님 귀처럼 불룩 나온 거는 가짜야 뭐 그거로도 구분하고 이빨로도 구분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그 예를 들어서 미군이 여기 와서 훈련할 때 팀스피리트 훈련 같은 거 할 때는 그 북한 군인들이 구두를 못 붙습니다 그거 하는 동안에 다르죠 둘이 달라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네들이 아무리 키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다 달라 그리고 이거 다르다고 우리가 보는 거는 우리가 그냥 뭐 음모론 그런 게 아니라 그 미국의 정부국에서 이제 가짜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디 다블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있어요 그 단어가 다블 그래서 바디 다블 똑같은 놈을 더블로 만들었대요 그지 그래서 그 아주 심각한 얘기가 언제냐면 미국의 CIA가 후세인을 죽이려고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후세인 생일날 그 생일 파티장에 꼰총을 들고 CIA 요원이 들어갔어요 쏘면 되는데 보니까 가짜가 나와있네 그래서 안 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책에서 읽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겠죠 그렇죠 아주 정품학자가 쓴 얘기인데 김정은이가 가짜가 맞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데는 진짜 김정은이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는데 무슨 열병식에 갔다 그럼 나 죽여도 된다라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그 미국 군함 들어오고 여기 미군 와서 훈련할 때는 북한의 군인들이 군화도 못 봤을 뿐만 아니라 그 높은 사람들은 전부 다 땅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숨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곧 끝내자고 그랬는데 예수한국 복음통일 3년 이내에 확실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북한에서 일을 다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 나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예수한국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한국을 대야 주님이 빨리 통일의 축복을 주신다 꼭 여러분 서명에 천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절대 나하고 농담도 안 먹게 하면 안 돼 아멘 자 우크라이나 이런 것도 가자 지금 다시 러시아가 다 우크라인을 먹었대네 그거 이제 조금 우리나라 신문에 나는 얘기들 우리나라 테레비에 나는 얘기들은 우크라이나가 불쌍한 나라라는 건 맞는데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러시아가 먼저 공격했으니까 나쁜 놈인데 또 그게 미친 놈은 아닙니다 정말 냉혹하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중에서 우리한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더 중요한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안 그래요? 우크라이나가 더 중요합니까? 러시아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통일하거나 기름 사오거나 하다못해 식량을 사오더라도 러시아가 중요한데 이제 분석할 때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 보면 러시아가 죽어나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강대국하고 약소국이 싸웠을 때 옆에서 누가 안 도와주면 강대국이 질리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원래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뒤를 다 빼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우크라이나는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인구의 5분의 1이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러시아에 붙고 싶어 하는데 옛날부터 러시아에 붙고 싶어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놈들이 우크라이나를 쪼갤 놈들이라고 해서 가서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수십만을 죽였어요 그래서 푸틴이 너 웬만한 우리 사람들 다 죽여 푸틴의 목적은 그거는 우리나라 땅으로 뺏어와야 되겠다 합니다 그런 김에 그냥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우리를 옛날에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6.25 때 북한을 도와준 게 소련인데 우크라이나는 소련에 속하던 나라입니다 그것도 잘못 알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누가 도와줬으니까 우크라이나를 지금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역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푸틴이 수도까지 다 먹으려고 그러다가 그 자기네 사람들 사는데 러시아 말 쓰는 사람들 사는데 거기만 집중해서 그거 하니까 그걸 이제 뺏을까 차라리에 그냥 그거 떼어줘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뒤를 다 모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분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어제 오늘 신문에 방송해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고 그 유럽의 다른 나라까지도 전쟁을 시작한다 건드릴 가능성이 지금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 자식들 까불면 이 자식들 그게 이제 뭐냐면 미국에서 저는 그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학자인데 존 미어샤이머라는 학자가 계속해서 경고를 한 거가 비록 소련이 넘어져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자꾸 미국의 영향력을 소련 코앞까지 끌고 가면 어떡하니 저것들이 조금 힘이 생기면 반드시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서 서야 된다고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전쟁이 난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2019년에 헌법에다가 우리는 나토에 가입할 것이다 라고 아예 명기를 해놨어요 아 그렇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그런데 쉬운 얘기로 러시아는 여기다가 못 갖다 대고 사는 겁니다 조금 움직이면 찔려요 그래서 너는 죽어도 들어가면 안 돼 라고 경고를 했는데 헌법에다가 들어가겠다고 쏘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요구하는 거가 그걸 헌법에서 빼버려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고 그러면 그러면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은 우리가 그림을 전체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미국이 정말로 러시아가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싶었다고 그러면 공수부대가 한 500명 정도 가서 우크라이나의 미군이 한 500명 우크라이나 쳐다보고 서 있어도 전쟁 안 납니다 큰 눈길이는 안 싸워요 우리가 고마운 건 뭐냐면 여기 미국이 2만 8천 5백 명이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수가 한국의 전쟁이 나면 우리와 한국군이 함께 싸워야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군사연습을 해야 된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게 마지막으로요 기독청, 세계 교민청 내가 우리 목사님 하시는 일이 맨 처음에는 의문도 좀 합니다 솔직히 이거 어떻게 300명을 채우려는 거야 이게 학자가 말이야 거기에 그 호텔, 대한민국에서 전랄분방이 300명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으로 결정하기를, 목표를 외국에서 하는 사람 250명, 한국에서 50명 해가지고 300명을 채워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게 넘을까 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 열흘 전까지만 해도 170명이 온다고 그랬는데 아 그럼 좀 또 부절연히 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지난 목요일날 220명이 찾습니다 외국에서 올 사람이 그래서 아 목사님 하시는 일은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건 물론 아니죠 목사님이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는 그런 거 나보고 시키면 어떡하나 그랬습니다 나는 뭐 공부나 하는 인간이지 뭐 그런 거 계획 짤 줄 모르는데 근데 그래도 주섬주섬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교수님이 지금 사람이 너무 차고 넘친다 하니까 내 속이 철렁하는 게 그러면 돈이 얼마나 더던데 그것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또 기발난 아이디어를 발휘하셔가지고 우리가 물론 하는 거고 내용도 다 우리 건데 한국기독교연합에서 너희들은 지금 조직을 처음 만들었으니까 아직 그 능력이 없으니까 좋은 일을 하니까 정부에다 한번 돈을 지원받을 것을 한번 요청해 보겠다 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내일 이제 그 서류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1억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1억 한번 줘보시라 그거와 관계없이 이게 지금 이 전체 예산에 한 10억 이상 들거든요 왜 이 말 하겠어 빨리 헌금 이게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 교민청 850만을 하나로 딱 조직한다는 게요 각 도시별로 대표들이 다 오는데 반드시 이 사람들이 통일에 기여하게 돼요 우리가 10억 이상 돈 들어서 우리 교회 재정을 갖다 쏟아 부어서 이거 이동욱 듣고 있냐 왜 우리 교회 흥놈만 가지고 그렇게 난리냐 이 자식아 10억을 쏟아 부어서 이런 행사를 하면 이 효과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멘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독립시켰어요 대한민국을 건국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게 통일이야 절대적으로 해외 동포들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10억 들어서 우리가 이 행사하지만은 동포들이 통일운동에 돈을 천억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이번에 작년에 미국 가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한인교포 중에 미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가진 자가 빌게이츠잖아요 빌게이츠 다음에 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돈 가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써야 될지를 모르는다고 나이는 또 다 80 이상 넘어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갈 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에너지와 힘을 통일운동으로 우리가 다 집중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중물로 우리가 이러한 교민청 행사를 하는 거야 절대 여러분의 짧은 생각 가지고 나를 댓글로 공격하면 돼 안 돼? 목사님 말이야 목사님 또 용심해서 말이야 교회 재정 10억 갔다가 또 왜 그런 짓을 해? 그러면 안 돼요 이해가 됐죠?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19일 날이죠 그러니까 17일 날 호텔에 저녁에 다 들어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먼저 오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너하라 TV가 첫 번째 도착하는 팀을 인천공항에서부터 촬영을 하기로 도착하시는 분들하고 그래서 17일 날 오후에 영어로 말하면 체크인 호텔에 들어가고 그날 저녁은 환영의 밤 그리고 18일 날 아침이 이제 교민청 창립하는 행사를 18일 날 오전에 하고 오후 그리고 그 다음 날에서부터는 우리 전체 시임이 테마가 통일한국입니다 자유통일 자유통일을 주제로 한 강연에도 있고 또 설교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가 어디 관광시켜주겠다고 그랬더니 관광은 필요 없고 이 교회를 보러 오고 싶다고 이 교회가 그분들한테는 성지더라고요 성지 그래서 거기를 한번 교회를 그래서 교회에 오는 프로그램을 놓습니다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이끌고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심 예배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마리아같이 예수님을 잉태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가정, 사업, 생애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